광주시가 스마트폰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랜드마크를 둘러볼 수 있는 모바일 여행 안내서를 선보였습니다. 광주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발맞춰 여행자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SNS를 통해 전달, 공유할 수 있는 멀티미디형 웹북 광주도시기행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도시기행은 예술과 디자인, 박물관 등 10개의 주제 아래 핵심적인 장소를 꼽고 그 장소에 관한 글과 사진, 정보를 유기적으로 링크해놨습니다.